안녕하세요. 주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항상 비디오 만들 때 지인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다 위기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냐. 솔직히 사회 현상이니까 제가 먹고 거 막 잘못되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현상을 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얘기하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저기 후배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것들이나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 한 명 한 명씩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 아들들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 제가 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 입시 제도, 캐나다도 요즘 입시 제도가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해요. 어떤 코멘트 중에 예전에 그게 있어요. 변호사님은 문과라서 이과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과였어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 엔지니어형 전공했습니다. 이과 참 잘 알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요. 저는 제가 지금 법대랑 컴퓨터 사이언스 하려면 제 성적 갖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서울대 무슨 카이스트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은 연세대 고대 뭐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면 거의 만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상당히 캐나다도 치열해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학교를 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대학교를 가요. 근데 대학교에서도 또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는 공부의 양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요즘 뭐 취업되면 좀 더 다르겠지만 캐나다는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끝나고 나서 법대, 의대, 치대, 뭐 PhD, MBA 하려고 그러면 뭐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범대.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1학년 때 많이 놀잖아요. 저도 1학년 때 놀았어요. 저도 1학년 성적 엄청 안 좋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나니까 딱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꿈이 다 사라져요. 뭐 의사, 변호사, 치과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왜? 일단은 성적 위주인데 성적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저 같은 이민자의 부모님에서 큰 이민자들은요. 리조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래도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이 완전 망쳤어요. 그러면 오케이 너 앉아봐.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대학교랑 이런 거 완전 망쳤어요. 저랑 놀다가. 그런데 갑자기 2학년이 되니까 얘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어떻게 얘가 의사가 됐지? 나랑 성적 진짜 완전 깽판 쳐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조금 정보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서울대 연고대 안 가도 캐나다 변호사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도 온타리오주, 알버타주, BC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가 있어요. 약간 검정고시 개념이긴 한데요. 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자, 캐나다랑 북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법대, 의대, 치대가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데 대학교 때 가서 깽판을 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대학원을 못 가요. 법대, 의대, 치대 성적부터 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승재 선생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기업과에도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진료 상담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근데 보시면 일단은 전문직에 대한 조교 중에 자, JD는 그건 주리스 닥터라고 변호사예요. 자, 그러면 하이스쿨 끝나서 여기 캐나다에서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 4학년 때 러스쿨 어플리케이션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엘셋이라는 스탠드라이저 테스트를 보고 근데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돼요. 성적이 어마하게 좋지 않으면 지금 3.8인데 그걸 만점 받아야 돼요, 요즘은. 그리고 또 스탠드라이저 테스트라고 하는 입시 그런 약간 수능 같은 시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스탠드라이저 테스트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입문과에서 특화된 애들이 그 시험을 보고 그 성적도 좋아야 되고 학교 성적도 좋아야 돼서 그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법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이에요. 한 학기라도 망치면 끝나요. 네, 어렵죠. 자, 그래서 대학교를 망치게 되면 저는 솔직히 어떻게 레커멘드 해드리냐면 영국, 호주, 아일랜드, 스카틀랜드 이런 데는요. 한국 제도와 똑같아요. 한국처럼 대학교의 법대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수준 내신 성적은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요. 호주나 영국 뭐 이런 데로 법대를 저는 보내겠어요.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서 제 폼에도 호주 법대에 나오신 변호사가 있고요. 영국에서 법대에 나온 변호사가 있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캐나다는 실제적으로 캐나다 전국에 법대가 12개인가 14개밖에 안 돼요. 문턱이 되게 적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만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문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호주, 아일랜드, 영국 이런 데서 고등학교 성적 갖고 법대를 가요.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이거요. UK 저는 유니버설 런던이란 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디스턴스로도 가능해요. 한마디로 거기 없어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도 법대가 어떻게든가 가능해요. 왜요? 대형제국이었을 때 전 세계로 퍼져있는 영국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영국이 가장 많이 개발했던 게 통신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트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런던, 옥스포드나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나올 수가 있어서 LLB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Bachelor of Law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시면 시드니도 지금 보시면 시드니 같은 경우도 Bachelor of Law BBL, LLB를 딸 수가 있고요. 유니버설 에딘버 아일랜드겠죠. 에딘버에서 LLB를 따는데 조건이 뭐냐면요. 하이스쿨이에요. 하이스쿨 고등학교 성적만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학생이 캐나다나 아니면 한국 성적 갖고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가 좀 잘해야겠죠. 저는 이거는 영어를 잘한다는 조건 하에 만약 그런데 캐나다인이나 미국인 학생들은요. 그럼 호주, 영국, 런던 이런 데로 가요. 대학교에서 LLB를 해요. 4년. 그 다음에 캐나다로 돌아오든지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면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National Committee of Creditation에서 콜스를 들으면 돼요. 자, 콜스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몇 가지 requirement한 법 그걸 하고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가 캐나다에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칼랜드 미국 인디아까지 지금 몇 개예요? 한국은 안 되죠. 이 지금 국가들에서 만약에 LLB를 대학교에서 대학교 과정을 하고 오면 캐나다에서 NCL에서 2년 하고 나면 바로 변호사 자격증을 그 사법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캐나다 사법고시는 미국도 좀 다르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가 좀 쉽고요. 온타리오주도 제가 볼 때 어렵지만 한 80%의 패스 레이저 그러니까 법대를 가는 게 힘들지 변호사가 되는 건 웰렉티브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법고시는 한국처럼 예전에 사법고시 1차, 2차, 3차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미 한 번 걸렀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알아서 오케이 너 변호사가 되고 싶어? 적성이 좋아? 그러면은 영국이나 호주나 아일랜드나 스칼렌드로 가. 거기서 4년제 대학교 과정으로 LAB라는 걸 따고 다시 와서 2년 동안 NCL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캐나다에서 대학교 4년제 나와서 흐지부지하다가 법대라에 못 가는 경우를 배제하고 시간을 아껴줄 수가 있고요. 물론 학비는 좀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꿈을 잃어버리진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영어가 괜찮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 하고 영어 프로페션시만 하고 호주나 영국 아니면 스칼렌드 아일랜드 법대를 가서 4년제 대학교 4년제를 하죠. 그럼 일단 뭐 군대 갔다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NCL한 걸 해서 캐나다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바로 발기잠을 볼 수가 있어요. 크레딧이 어떤 주는 50개 중에 몇 개 루이지아나 같은 경우는 프렌치 약간 법이 좀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영국용 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랜서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에 가서 뉴욕바를 보고 뉴욕주 변호사가 될 수가 있어요. 워커밋이나 영주권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자격이 돼요. 온타리아주하고 뉴욕주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그런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는 바로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데가 있어서 미국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리소스를 얘기해주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시간을 많이 아끼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가장 힘들지만 1학년 때나 2학년 때 망치면 끝. 여기서 이것도 망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엘셋도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 한번 왜냐하면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비슷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영어하고 수학 논리하고 수학만 잘하면 되거든요. 일타강사 같죠.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요즘 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어떤 경쟁을 뚫고 가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저희가 약간 백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시간과 좀 그런 걸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요. 의대를 치대를 호주나 아일랜드로 보낸 꽤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걸로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재밌는 건 한국하고 좀 달라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혈연 학연 지원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면 서울대 법대 선생님들이 다 주도하는 어떤 폼이 있고요. 연세대 법대 고대법대 이게 다 그게 있잖아요. 여긴 없어요. 제가 변호사 되고 나서요. 제가 법대 어디나는지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 다음부터 실력하고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영국에서 나오나 호주에서 나오나 신경 안 써요. 변호사는 변호사고 의사는 의사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지 학연에 따라서 내가 더 잘되고 못되고의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한 페이지는 제가 밑에 링크 걸어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시고 이건 캐나다 거고 이건 캐나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시면 캐나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 그러면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왜 좋냐면 캐나다에서 4년제 법대 3년 7년제 아리클링 1년 또 연수 변호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8년 안에 변호사가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영국을 갔다고 치면 4년제 법대를 대학교 과정으로 갔다가 거기서 캐나다 와서 2년 NCA 하고 바로 1년 아리클링 하면 비슷한 식의 변호사가 될 수가 있죠. 꿈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제 영국은 좀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 4년을 끝내고 나서 이제 약간 2년이나 길게는 7년까지 트레이닝을 해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대학은 법대가 없는 대신에 트레이닝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거의 5년인가 7년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송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민 이런 거 말고도 있으시면 사회적인 현상이나 정치, 경제 제가 다음번에는 캐나다의 구조 캐나다의 정부 구조 역사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참고해서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변호사였습니다.